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중압안기 커리큘럼 안내를 가지고 선생님이 또 퀘스트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많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강의를 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려봅니다. 네 일단 시작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뭐야 오랜만에 공부해 나 공백기가 있었어 반수생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우선해야 되는군요. 당연히 평가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문제를 잘 풀어야죠. 이미 과거에 다 풀어봤고 이미 봤다는 거 하더라도 올바르게 푸는 것을 많은 수험생들이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교정받는 거야. 선생님이랑 진짜 진짜로 기출분석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코는 진리가 맞고요. 기코는 진리가 맞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현 동향에서 꼭 풀어야 되는 걸 선생님이 눈으로 내 눈으로 그래서 다 골라냈어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걸 선생님이 또 골라냈으니까 진도 베이커로 기출도 빠르게 해서 평가 문제란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야. 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일단 필수 과정일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요. 기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야. 나 개념도 다 까먹었는데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겠죠.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잊어버린 듯. 까먹은 듯.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상기시키는 작업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또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수험생활이 길어질 수 있어.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개념은요. 딱 교과서 개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교과서 없는 개념에 자꾸 집착하고. 그죠. 남들이 모르는 거에 집착하고. 나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제 이 기출코드 전에 우리 이제 실전코다라는 개념 강좌가 있잖아요. 실전코드에도 실전코다라는 개념 강좌의 실전적인 어떤 팁들. 그래서 탑픽을 우리가 주로 다루지만 탑픽 전에요. 정말 교과서에서 딱 필요한 내용 영역을 다루는 파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적어도 교과서 내용에서 뭐 거기 빠뜨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전코다라는 내용 영역 파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상기시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뭐야. 아 그래 교과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개념은 내가 오랜만이라서 깜빡할 뻔했네. 그런 거 상기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코다에는 내용 영역 파트만 들어봐라. 그거 여러분 맛만 먹으면 그치? 세 과목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이 뭐야? 그치? 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 빨리 내가 그런 상태라면 자꾸 그런 과정들을 먼저 겪으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의 토대 밑바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개념 공부를 최소화해서. 그치? 지금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죠.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랑 기출코드 진도비 있고 각 과목당 그치? 과하지 않은 선에서 문제를 선별해놨고 선생님이 다 공지해서 개수까지 다 안내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조해줘서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저는 빠르게 이거 할 겁니다. 빠르게 한 달만에 이거 할 겁니다. 네. 한 달. 한 달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걸 하고서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선생님 정말 평가한 기출 문제 같은데 달라. 낯설어. 평가한 기출 문제에 낯섬을 얹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오래 공부하려고 하는 9편이고 수능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거잖아. 그런 걸 미리 여러분들이 뭐야. 접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되는 문항들이 전부 다 사전코드. 선생님 엔제죠. 그래서 시즌 1, 2, 3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의 시즌마다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원별로. 그래서 기출코드 공부하면서 사실은 해당되는 단원을 바로 단원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함이 없어요. 이건 인문 엔제야. 가볍게 여론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시즌2부터는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 무게감이 있게끔 그래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 22번을 제외한. 그래. 호흡이 길지 않은 상태의 어떤 하지만 감동은 있는. 그런 문제를 하프모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시즌3에 거기에다 3점도 얹어서 정말 하프모의. 하프모의가 아니라 전체. 공통모의. 대신 여기도 22번은 빠져있습니다. 22번은 우리가 뭐야? 왜? 어사코드가 우리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좀 더 3점까지 연습할 수 있어서 시간제는 어떤 공략을 좀 더 시중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난도의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난도는 비슷한데. 어쨌거나 3점짜리까지 들어가서 약간 풀모의 형태의 시험을 봐보게 된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엔젤을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야. 그래. 그러면 22번은 틀리란 말입니까? 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번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4점 코드. 네. 어려운 4점 코드라는 이제 강자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4점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야지. 나 지금부터 해야지. 라고 이제 지금부터 막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어려운 4점 코드인 어사코드는요. 되도록이면 1일일째. 그래서 뭐야. 데일리로. 하루에 한 대씩.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으면서 한 문제를 꼭 문제를 읽어본다. 그래서 그때 바로 풀리면 좋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뭐야. 풀어보고 이제 뭐야. 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계획도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점심때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아까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상기해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풀려? 또 안 풀리면 또 뭐야? 저녁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또 고민해본다. 아, 풀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뭐야. 학교하기 전, 30분 전에 드디어 뭐야. 그래, 강의 들어보고 하는 거야. 해설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로케 사하로 마무리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면서 그 문제를 또 뭐야. 아, 나 이거 그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였구나. 생각하면서 잠을 자. 그러면 생각보다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1일일째의 어떤 킬러 형태를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자꾸 문제를 상상하잖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력도 증진돼요. 완전 일석이죠. 방법이야. 선생님 이거 재수 종합반에서 선생님이 단임할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켜줘. 선생님이 그냥 성공을 시켰잖아. 제발 믿고요. 따라와 보세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즌 1이 제공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우와, 정말 너무 선생님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내줘, 더 내줘라고. 자꾸 후기글이 올라오면 후기글이 올라오면 후기글이 여러분들이 막 성화같은 후기를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즌 2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시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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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반응도 없고 그러면 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즌을 또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적인 면을 좀 선생님이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심화인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1일 1제 식으로 가면은 이거를 별개의 시간차를 두고 한다기보다 얘 하면서 하루에 한 자씩 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야. 그래, 그러면서도 이제 이제는 진정, 진정, 그렇지? 현동향이 가장 잘 반영되고요. 가장 낯섬이 강한, 그렇지? 그러니까 난도는 뭐 역시나 킬러 배제, 킬러는 없어. 근데 왜 킬러는 없는데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거야? 그 낯섬 때문에. 그 낯섬이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올해는 왠지 현기조상 이렇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그냥 장인이 문제 하나를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네, 그래서 시즌1, 시즌2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즌1 이미 오픈이 된 상황이고 시즌2는 구평이 반영돼야 돼서 구평이 열린 후에 여러분들이 오픈이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또 시즌1, 시즌2가 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와, 선생님! 아유, 선생님 좀 제발 좀 많이 좀 내주세요. 아니, 왜 좋은 걸 왜 혼자만 자꾸 해? 더 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냥 반응이 또 하얘와 같이 빗발치면 선생님이 또 스페셜을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사실 올해는 특히나 상위권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파이널 훈련을 좀 더 남들보다 양을 늘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면 또 그것도 안내 또 제작해서 또 깜짝 그냥 깜짝 선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내놓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것도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안내를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커리는 드디어 태도의 교정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완성되는데 우리가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방심하는 게 있어. 뭘 방심하냐면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시험을 많이 봐보잖아. 물론 그건 좋아요. 근데 그 시험이 말이야 아니, 그치 시험이 정말 아니, 선생님도 선생님도 정말 맨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양가원이라는 애칭이 있듯이 자부심을 갖고는 있어. 그런데 그래도 사설일 뿐이에요. 그래도 사설일 뿐입니다. 반드시 수능과 가까워진 시기에 평가한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평가한이 만든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자꾸 사설의 논리로 흘러가더라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 수능이 가까워지는 한 달 전에는 반드시 뭐야? 다시 파이널 코드로 돌아와서 그래, 요거는 이제 가장 핫한 뭐야? 올해, 그치? 올해. 올해 문제 분석하는 게 핵심이죠. 올해 6월, 9월 올해 교육청 모의 올해 사관학교 이런 유의 문제들 중에서 왠지 올해 수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또한 파이널을 지내오면서 주로 아이들이 틀리는 주제들인지 나타나거든. 그래서 어, 선생님 제가 이런 주제를 많이 틀려 그런 걸 공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뭐야? 선생님이 공략해놓고 행동의 요구를 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매년 그냥 품절되라냐? 선생님이 매년 많이 더 더 많이 계속 확장해서 찍고 있는데도 매년 그냥 품절이야.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바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또 책을 왜 조금만 들었어요? 아니야. 작게 찍은 게 아닌데 빠르게 소진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게 한 커리는 아니야. 가볍게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대신 그런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과의 어떤 계리감들을 여러분 좁혀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목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해 지나오면 내년에 내년에 또 만나는 거야? 내년에는 조교회로 만나면 되죠. 여러분 멘토로 만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 멘토로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올해 승부수를 던지시고요. 올해 성공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그냥 조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중화반기 커리큘럼 또 안내를 마치고요. 강의에서 또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